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너의 삶은 간음으로 가득 차있다. 거룩한 신부를 부르러 온다면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조물랜드 목사님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놀린 자가 자육해되고 곳곳에서 축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기도도 안했는데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밤새 주님의 방문으로 치유되고 영접하기도 하고 기적이 계속 일어나니 우리는 아주 기뻤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다른 곳에 가봤지만 병이 낫지 않았는데 목사님의 한 번의 치유 선포로 즉시 나왔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사역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환상을 보았는데 그 말씀들이 일관되게 회의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기하라.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위선을 버려라. 너는 신실함이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사역자 중 누군가 지혜를 짓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팀 12명을 전원을 소집했습니다. 제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그 후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에 여자 간사님이 제게 전화로 존 목사님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요. 조 혼자서 몰고 거둔 길을 걷고 있었는데 너무 지쳐서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희고 빛나는 옷을 입으신 분이 제게 다가와서 용기를 내라. 너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 계속 걸어가라. 너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존에게 다시 돌아가서 내 편지를 전해다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제게 줄 편지를 받아왔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7장 2절에서 11절이었습니다. 좋은 말씀과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은 다릅니다. 저는 보통 죄에 대한 아주 큰 찔림은 있었지만 평소 제 삶에서 별 문제를 못 느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역팀에게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죄를 서로 고백하자고 말했습니다. 평소 저답지 않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뭔가 해야 합니다. 모두 제 말을 듣고 떨었습니다. 평소에 나는 보통 새벽 4시부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답답하게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문처럼 주의 임재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잔양을 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황해서 마음감이 교차했습니다. 주님이 날 외면하시는 건가? 왜 내게 이런 일이? 주님, 주님이 그립습니다.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제가 달리 잘못한 것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매달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기운이 느껴지며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옆에 계신 것처럼 옷자락을 느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는 제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저 혼자는 해계도 못합니다. 해계의 은혜를 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의 임재가 제 위에 임했습니다. 임재가 점점 강도가 강해져 제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아주 무거운 임재가 제 위로 내려왔습니다. 몸이 떨리고 땀이 났고 혀가 입안에서 부어 올라 더 이상 혀를 움직일 수 없었고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몸 안에 있는데 그 몸은 더 이상 제 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밝은 빛이 제 눈을 강타했습니다. 너무 밝아서 볼 수 없었고 눈을 감아둔 눈동자를 깨뚫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떨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떤 음성이 제 이름을 세 번 불렀습니다. 제게는 대답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존이라고 저를 세 번 불렀습니다. 내가 장사 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마지막 때에 나를 섬기라고 불렀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만약 오늘 나의 고루간 신부를 부르러 온다면 너는 나의 신부들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나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너무 큰 충격이어서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성경 말씀에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께서 나타나시린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에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너는 온갖 돌아온 곳이 너의 삶에 흘러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있다. 너는 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처럼 살고 있다. 그때 저는 이미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가 없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나는 직업을 포기했고 성교 나가기 위해 아버지가 물려준 집을 포기했는데 나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시다니 하나님일 리가 없다.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이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은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다 너는 외형만 다듬으며 많은 것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다 내가 중심을 재워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너는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너의 삶에 이런저런 죄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내가 지은 죄들을 나열할 때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죄를 말할 때 내 마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나는 한 번도 그런 죄를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너의 삶은 가늠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야 이건 아니지 내가 마음으로 거부하자 주님 음성이 잠시 멈추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정직하다 그런데 너는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느냐 내가 내 마음조차 모르니 보여주겠다 이 날을 기억하느냐 이 시간 이 장소를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는 저 자신을 주님이 보여주심으로 실제로 보았습니다 내가 택시를 타고 앉아서 다른 승객이 타기를 기다리다가 장박한 여자를 보며 온갖 더러운 상상을 했습니다 그게 떠오르자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지었습니다 너는 죄를 짓지 않았다 너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 밤에 침대에서도 그런 죄를 즐기고 있다 나는 너의 모든 순간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생각을 알고 있다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설교단에서 나를 섬기려고 서 있는 그 사람도 벌거벗기는 상상을 한다 여자를 정력의 눈으로 보는 자는 이미 가늠한 것이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주님 제가 죄로 넘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그 죄를 보지 못하기에 죄의 가운데도 변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있었다 나는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다 너는 아직까지 이런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그리고 주님은 죄를 나열하셨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작은 죄였습니다 질투, 조종, 중산 너는 겉으로는 최고였다 노력하고 설교도 가장 잘하고 기적도 가장 많이 일으키고 기름붐도 가장 강하고 사람들을 무수하게 조정하고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이 높여지고 인정받으면 원안을 품었다 주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니 그것들은 아주 더러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울고 또 울다가 비통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이 목소리를 높이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고 들어라 제가 조용히 하자 주님은 계속해서 저의 작은 죄까지 드러내 주셨는데 그때는 그것도 아주 큰 죄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심판자 앞에 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정하니 제발 그만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주님이 계속 죄를 지정하시는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속은 게 틀림없다 주님을 삼긴다고 해왔는데 내 안은 그렇게 더러웠다니 내가 속고 있었던 게 틀림없다 마귀가 나를 오래전에 사로잡은 게 틀림없다 저는 우리가 일으켰던 기적과 치유 그 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낙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나를 속여서 이조된 기적과 치유를 하나님의 사육으로 믿게 한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상상을 하느냐 내가 그런 가치가 있어서 내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내가 설교 들으려고 서 있는 내 백성을 사랑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너는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기적을 근거로 너의 가치를 측정하지 말아라 너의 가치는 기사와 징조와 너의 사역에 있지 않다 내 백성을 사랑해서 내가 기적을 일으킨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언제나 증인을 둘 것이다 고룩하며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이 중요하다 시작은 잘했는데 왜 굽은 길로 가느냐 너는 내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너의 사역에 감탄했다 하지만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시작은 잘했는데 왜 너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단하느냐 사람들은 천국을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을 갖고 있으며 아버지는 정의로운 심판관으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버지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 상을 주실 것이다 너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지만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한 가지도 찾지 못했다 회귀하라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버려라 너의 꿈과 야망과 권리를 포기하라 너에게 소중한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얼굴을 구하라 겸손해라 내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하지 말고 나와라 구원 받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가치가 있다 영생은 어떤 것도 비할 바 없이 기여한 것이며 충분한 것이다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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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게 나오라 내가 진정으로 회귀하면 너를 회복시키고 내 입으로 사용하겠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게 혐오스러워 보였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이 세상에 같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경배하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제게 가장 가까운 분이 아주 깊은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조은 몰린드의 목사님은 온전히 회귀하였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지옥갈죄라고 외치며 전 세계를 다니면서 회귀를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 내 마음 속 생각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은밀히 감추어진 것을 심판하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양심이 무뎌져서 스스로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내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여서 성령님의 조명으로 내 눈을 밝혀서 내 속에 모든 어두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서 회귀하여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은 바다 천국간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고루간 신부가 되기를 우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모습이 있는지 바라보십니다 주님이 고루간 신부를 부르러 올 때 우리의 이름이 불러지도록 주님의 형상으로 언니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económica recompensa urging